오늘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3만 2천 빼기 3만 1천 7백은 300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란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로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는 자 기쁨의 날이 오리니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시는 19세기 초 러시아 시인 푸시킨이 썼습니다 푸시킨의 이 시는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서양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말 첫 번역보는 1950년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1960년부터 1970년 사이 이 시는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나 음식점 벽에 필숙처럼 걸려있던 시였습니다 연세되신 분들은 아 그 시가 그 시였구나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를 처음으로 대하였을 때 어린 나이였음에도 뭔가 가슴에 끌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푸시킨이 말하고 있듯이 삶이 우리를 속이 있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생들도 국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통은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믿었던 국어가 그럴 줄이야 그렇죠? 이런 때 푸시킨은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하면서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슬픈 날에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아득히 멀리 느껴집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이 지하개척교회를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지하개척교회를 벗어나서 지상복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희망의 줄을 놓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는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그들을 속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부수다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28번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뭐다? 능력의 손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붙들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사기 6장 2절에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매일 매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떠난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의 손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멀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진을 치고 가사이드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도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쿵피팜이 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여호와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쿵피팜이 심해지자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신데 여러분 8절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8절보세요 어떤 인칭 대명사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또요 너희를 이렇게 나오죠 9절로 가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너희를 너희를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10절로 가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또요 너희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시면서 나와 너라는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중개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관계 설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아는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태처럼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어르신들을 알잖아요 기껏 농사 지어놓으면 일본 놈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제가 그 전환길 일타강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할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가난하던 시절에 무슨 다이어트야 살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바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바꾸고 시골 마을마다 말이죠 걸어 다니는 길을 리어커 길로 만들고 나중엔 불도자가 와서 그냥 막 밀어제낀 거예요 뭐 토지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냥 군사정권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그만인 거지 그래가지고 보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을 찾아오십니다 기도원은 미대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추수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밀이삭 타작도 마음대로 못하고 미대한 사람들 몰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을 찾아온 요아의 사자는 미대한 사람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들 기도원이 하는 행동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큰 용사가 미대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도원이 큰 용사라면 미대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밀이삭을 타작했을 것입니다 아 미대한? 올 텐데 와봐 마치 소년 바위처럼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한번 맞짱 떠볼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대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이삭 추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 근거는 기도원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미대한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미대한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못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게 충청도 버전이에요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들아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로 가는 근거가 뭐죠? 그 이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원 자신의 용사가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방송실 이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네 너는 누구예요? 기도원이에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는요? 기도원이요 자 너라는 곳에 기도원을 넣어서 한번 볼까요? 기도원은 가서 이 기도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이 기도원을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 너의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망군의 여호와 힘이에요 할렐루야 겁쟁이 기도원이 아니라 그 겁쟁이 기도원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미대한과 맞짱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이 자신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사기 6장 16절에서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하세 집화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딸피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겠대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기도원은 주저합니다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가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대로 표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확신이 서지 않았는지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이틀 간격으로 표징을 구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기도원의 요청에 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제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간사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직해라 그 얘기를 해요 사역을 하다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내리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전도사님이 지하주차장에 그때 프레지오인가? 본고차가 있어요 프레지오 아시죠? 아주 하늘색 예쁜 프레지오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함흥차 산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그들이 잠시 후에 와서 하는 말이 지하주차장을 가봤더니 차가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주차장에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운전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실수로 기둥에 얼마나 갖다 들이박았는지 그 뒤에 유리가 다 깨지고 그냥 뒤에가 그냥 찍혀버렸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운전이 미숙해서 기둥에다 찍어버려 시우 그러면 그걸 살려요? 죽여요? 그렇지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가 있어 살려줄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온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잖아요 야! 마! 너 불렀으면 내가 알아서 하지 말이 말이 기기 이러지 않으셨다고 양털로 이것도 보여주세요 어 그래 하나님 이번에 양탈 빼고요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어 알았어 주변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사기 6장 38절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그대로 된지라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기도온의 말대로 또 사사기 6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밖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은 기도온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니 기도온은 양털로 두 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저도 보여주세요 아멘한 자에게 복이 있을지하다 그러시라고요 왜? 여러분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심술 굳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청소년께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를 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과 2절에서 여룻바흘이라고 하는 기도원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갔어요 근데 뭐가 많대요?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디안과 전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도원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니요 그러시면서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잠원 1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이니라 왜 사람이 멸망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 3절부터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전쟁터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을 속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는 백성이기에 외쳐 이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자 돌아간 백성이요 놀랍게도 2만 2천명이고 남은 자가 만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7장 3절을 통하여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태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3만 2천명이 다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전쟁이든 승패를 결정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군인 숫자입니다 물론 현대 전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저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군인의 숫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군사의 수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먼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만 2천명이 돌아갑니다 3만 2천명 가운데 몇 명 남았어요? 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여러분 믿음의 친구 따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소년과 청년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될 친구가 있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심각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뭐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몇 명이요? 300명이었습니다 만약 기도원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택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대한과 싸울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이 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현장에 있는 군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대한 족속과의 싸움에서 택한 군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간 군사가 될 것이냐 그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해변의 모래 같은 미대한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사기 7장 7절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한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처음 기도원과 함께 미대한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요? 3만 2천명이었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선별 볼까요? 3만 2천 빼기 2만 2천 아니 몇 명 남았다? 1만 명 남았어요 2차 선별합니다 1만 명에서 9,700명 빼니까 누구예요?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러므로 기도원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은 300명과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마 3만 1,700명은 쾌제를 불렀어요 야 살았다 여러분 전쟁 나가면 살 가능성이 높아 죽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 전쟁터에 안 가게 되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었다? 3만 1,700명이 있지 않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강단에 있는 이 곡식들 보세요 봄부터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과일들 곡식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근심과 걱정에 영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300명의 용사가 되지 못하고 두려워떠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받지 못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받은 기도원에 300용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습니다 미대안에 지는 그 아래 골짜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두려워서 떠는 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심으로 탈락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의 집은 극히 약했어요 기도원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힘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2천 빼기 3만 1천 7백은 300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주일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두려워 떠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기도원의 300명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어떤 전쟁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원의 300명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